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2,6버전 고위전용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버전 섬세한 개념완성 생명과학 1입니다. 고3과 N수생용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따로 찍어놨어요. 정장 있고, 이거는 고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생명과학 1이고요. 지금은 24년 11월이에요. 이게 이제 24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쭉 25년 내내 이렇게 갈 강의인데 왜 2026이라고 써놨느냐? 이게 고3용도 되거든요. 고3용, 고2용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고3들, 이제 고3이 될 친구들, 그래서 25년 11월에 보는 수능이 26수능이라고 해. 그 다음 해 연도를 보통 붙여서. 그래서 버전을 2026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 25년에 고2를 지내는 학생들이 들어도 되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또 하나 섬세한 개념완성, 무슨 말이야? 교과 개념을 완성시켜주는 강의입니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 고2 이제 생명과학 1을 학교에서 쭉 공부할 텐데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를 거야. 그런데 8종 교과서 모든 내용을 다 선생님이 묶어서 섬세하게 개념을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런 강의다. 강의에 대한 제목 설명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고위용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표로 작성해 놨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생명과학 1 고위용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요거는 있고 또 찍어놓은 게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특히 여러분들은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이제 고2 되는 친구들은 형 수능 체제의 마지막 세대야. 그런 당부도 내가 좀 했고 그랬으니까 그 연간 커리큘럼 영상 꼭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 중에 이게 다야. 이게 90% 차지해. 요것만 제대로 해도 돼. 12월에 해가지고 1월 중으로 내가 완강할 텐데 섬세한 개념 완성. 요게 기본 기출도 들어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완강하면 내신의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알겠지? 플러스 내가 나중에 생명과학 1을 수능으로 보겠다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수능 대비 기본 개념도 다 여기 들어간다고. 알겠지? 그래서 내신은 꽉 잡고. 그리고 수능도 기본 수준까지 다 대비가 되고. 알겠죠? 아주 효율적인 강의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고. 알겠죠? 요 내신 완성 400제는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추가 설명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요.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개념 40% 설명합니다. 전체 강의 시간 중에. 그리고 스킬 설명을 좀 해요.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생명과학 1에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내가 보여줄 텐데 가계도와 같이 또는 막전이와 같이 근수축 이런 거를 쭉 배울 텐데 아주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 계산도 하고 그게 많이 어렵단 말이지. 이 어려운 추론용 문제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스킬들이 있어. 요 스킬을 여기서 섬계완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그 스킬 설명이 25% 시간 할애. 그리고 문제풀이가 35%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자세하게 보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8종 교과서 모든 개념을 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주력을 쏟을 거야. 섬계완에서는. 기본 개념 강의니까. 그리고 수능과 내신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이 설명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 아까 얘기했죠. 기본 스킬을 여기다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심화 스킬도 있거든요. 그건 여기서 다루지 못합니다. 그럼 섬계완이 너무 어려워지고 강의 볼륨이 너무 커져서 완강 못해요. 그리고 고위용, 내신용 요 강의에서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고난도, 최고난도 추론용은 안 나옵니다. 일부 학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는 그런 심화 스킬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섬계완에서 기본 스킬만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내신은 다 대비될 거다. 알겠지? 다시 한번 이 스킬 설명을 잠깐만 예를 들어줄게. 이 생명과학에서 수능용 문제를 예를 들면 한 문제가 가계도 또는 세포매칭, 다인자복대립 이런 것들이 있어. 유전 쪽이 좀 어려운데 논리 과정이 굉장히 길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한 대여섯 단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게 꽤 나와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내에 그 논리를 다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뭘 배워야 돼? 이 논리를 압축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A, B, C, D, E를 쭉 다 익히고 난 다음에 다음법부터는 A와 B만 봐도 E가 곧바로 나올 수 있게 그냥 A만 봐도 또는 E가 나올 수 있게 논리를 압축시켜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스킬이야. 많은 유형들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에 대한 스킬들이 선생님이 다 개발해놨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기본 수준으로 섬계완에서 다룬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있는데 평가원 기본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어. 평가원은 수록문제 출제하는 곳이야. 지금 이게 고의용 내신 강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국 고등학교 내신 문제들이 평가원 문제들을 기본 원형으로 삼아서 변형 문제가 내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라 이거 꼭 풀어야 돼. 이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도, 최고난도, 추론용 문화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기본 기출문제만 쭉 다룰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간단한 개념 문제, 그리고 스킬이 필요한 추론용 문제 그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할 거고 일부 교육처 문제도 들어가 있다. 이게 섬계완. 부교제가 하나 더 있어. 내신 완성 400제. 평가원 수능식 문제뿐만 아니라 내신 형태에 맞는 내신 문제들도 부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교제로 집어넣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클릭해서 이 교제와 강의를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웬만하면 하세요. 고3용, N수생용. 고3과 N수생용 섬계화는 이 부교제 내신 완성 400제 내신에 고3, N수생용은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지금 할 필요 없어. 수능식 모의고사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발고사 이런 내신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개념형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섬계화는 왜 고2, 93이 섬계화를 모두 수강해도 되나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강의로 해도 다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면 일단 수능과 내신은 똑같은 교과서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수능은 그걸 20문제 전범위에 가지고 집어넣는 거고 내신은 이 생명과학원 교과서를 1학기, 2학기 나누고 중간기발, 중간기발 나눠가지고 쪼개서 좀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것까지 집어넣는 게 그 내용인 것 뿐이지 문제 형태가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개념 완성 강의에서는 고2, 고3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능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능은 20문제가 나와 생명과학원이 30분 동안 푸는 건데 개념형이 열쇠 문제로 구성돼 있고 추론형이 7문제로 이렇게 구성된 이 수능 20문제 구성이 지금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 그중에 이 개념형은 되게 쉬워. 그래서 간단한 교과 개념만 알아도 내가 맨날 예를 들은 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이런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는 것 이거는 쉽다 생각하면 되고 추론형 7문제 이거는 많이 어려워. 아까 내가 계속 예를 들었던 가계도라든지 다인자, 복대립, 막전위, 근수축 이런 것들은 많이 어려워. 이게 추론형이야. 앞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논리 과정도 읽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런데 7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중난도 세례 문제는 그나마 할 만해. 물론 개념형 보다는 훨씬 어렵긴 해. 그런데 고난도 세례 문제가 있어. 가계도 도려면 아주 악명이 높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또 세례 문제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7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에서는 개념형 열쇠 문제 잡는 거를 확실하게 다 해줄 거야. 이거를 완벽하게. 추론형 중에서도 중난도 3문제 정도. 뭐 잘하면 4문제까지. 이거까지. 이거이랑 이거까지 다 잡는 게 섬계화 안에 구성 그 내용이고 그걸 목표로 한다고. 그래서 고3들이 이걸 들어도 돼. 또 하나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고2 내신형 문제들도 개념형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 추론형 중에 이 정도 중난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와. 일부 특별한 고등학교가 이런 게 조금 나오는 것뿐이지. 그래서 섬계화 안으로 이 수준으로 나오는 내신까지 다 잡는다.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나중에 수능까지 공부할 거고 이것까지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들은 섬계화 안 다 듣고 섬계화 안 이거 이거 잡고 난 다음에 이 고난도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상트스라고 하는 스킬 전용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 돼. 그리고 모의구사 훈련을 해가지고 시간 단축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풀커리로 쭉 가야 되고 근데 고2는 이거랑 이거만 해도 돼. 그래서 섬계화 하나만으로 대부분 고교 내신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고2, 고3이 다 수강해도 되는지 이해가 되지? 고2는 섬계화 안으로 거의 끝나. 고3은 이거 하고 나중에 상트스 모의구사까지 다 해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고2다. 나는 섬계화는 그냥 1회도 가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신 여러분들 성적 잘 받으면 되고 그리고 고3 때에 대해서는 섬계화를 한 번 더 듣는 걸 추천하고 이후에 스킬 강좌, 상트스라든지 모의구사 이런 훈련을 고3 때 더해주면 된다. 알겠지? 고3. 고형 섬계화 컨텐츠 구성 이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본교제가 있어요. 이따 내가 교제 그림도 보여줄 텐데 받아보면 알 텐데 기본 교과 개념, 기본 스킬 좀 들어가 있어. 이것들이 쭉 돼 있는 거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주로 강의를 들으면 돼. 작년도보다 10% 정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고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411 문제 작년에서 올해 447 문제로 좀 선별 추가를 좀 해놔서 더 평가원 기출 문제 많이 풀 수 있고 숙제 교제는 이거는 수강생들 모두 다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로 볼 수 있어. 백제 복습, 누적 복습. 이거 하는 방법은 내가 본 강의에서 소개를 좀 해줄게. 그리고 부교제 내신완성 400제가 이렇게 있다. 알겠지? 이거는 이제 내신 형태에 맞게 준비가 된 거야. One more time. 고3과 N수생은 이거 선택하면 안 돼. 고3과 N수생은 개념용 모의고사 선택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클릭해서 선택하면 된다. 내신완성 400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전단위 내신 대비 문풀 전용 강의이고 교제인데요. 전국 고교의 생명과학원 내신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다 이렇게 좀 취합을 했어요. 그걸 갖고 내신 형태로 문제를 쭉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단원별로, 유형별로, 특히 유형별 중에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까지 이거 다 해놨기 때문에 본교제와 같이 있는 기본 기출 문제편이 있거든. 그거와는 문제가 조금 사뭇 달라. 단답형, 서술형, 이런 주관식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신 전용 문제풀이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 웬만하면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싹 다 다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고 전국에 있는 고교 기출 문제를 모아서 공통적인 거 다 해가지고 집어넣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완강이 다 되어 있어요. 전년도 강의를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내신 문제가 거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어떻게 학습하면 좋겠냐? 섬계안과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단원마다. 그러니까 매 단원 본교제로 여러분들이 섬계안 본교제로 강의 듣고 그리고 섬계안의 문제편 문제 단원별로 풀고 그리고 이 내신완성 400제로 병행을 해가면서 단원별로 풀어와도 좋고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섬계안 완강 후에 그리고 이 섬계안 완강 후에 2월, 3월에 이걸 수강해도 됩니다. 내신완성 400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섬계안 완강하고 난 다음에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때 이거로 복습 차원에서 쭉 풀어줘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고기 섬계안 학습 가이드 먼저 나는 생명과학 1을 수능에서도 선택할 거야. 그럼 내신 플러스 수능까지 다 생명과학 1을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이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번 고2 겨울바학에. 알겠지? 생활수능 선택할 학생이고 나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대학 갈 목표가 있어요. 겨울에 섬계안 그냥 완강하세요. 만목 가면 두 달이면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하면 한 달이면 되고 조금 여유 있게 해도 3개월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겨울에 다 완강하시고 유전 생태계 파트까지. 자, 이후 학교 중에 시험 직전 대비. 이게 이제 내신완성 400제 그것도 같이 하면 좋고 시험 직전 대비 강의도 연간 커리큘럼에서 내가 다 해놨어. 그거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특별한 고등학교도 좀 있을 거야. 과학고, 자사고, 과학중천고등학교. 거기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도 추론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대부분 고교가 그걸 안 내지만 과학고, 과중고, 자사고 이런 데 중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번 다운해서 보고 많이 어렵다 소문을 들었어. 그럼 그런 학생들은 상크스 강의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이건 나중에 섬기한 완강 후에 그 다음에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면 수능 대비까지 다 될 거야. 자, 그리고 내신 대비만 목표로 할 거야. 나는 수능의 생명과학 원을 하지 않나? 이런 친구들. 또는 지금 난 내신에 집중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 분량이 좀 많고 부담된다. 내가 다른 수학이라 국어, 다른 과학도 해야 된다. 그러면 겨울에 섬기한의 전반부만 완강을 해. 겨울, 이번 겨울에. 알겠지?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방어작용까지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에 1학기 때 이거 다 진도가 끝날 거야. 학교보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간 대부분 이래. 여름방학에 섬기한 유전 단어와 생태계 단어는 들으면 돼. 특히 여기 유전 단원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여름방학에 유전 공부 조금 해놓으셔야 돼. 이렇게 구분해서 가도 됩니다. 이후 학교 중에는 시험 대비 쭉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좀 해드립니다. 섬기한 강의는 섬기한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60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100% 스튜디오 차량. 여러분들만 카메라 보면서. 완전 나는 온라인 전문 강사야. 알겠지? 이게 온라인 전문 강좌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선생님은 전혀 안 해.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서만 내가 집중을 할 거고 그래서 영상도 완성도를 높여. 선생님들 사람인지라 말하다가 실수를 할 때 있거든. 그러고 다 편집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자막과 애니메이션 후 작업해서 이 강조점 이런 거 좀 해주고 추가 설명 좀 해주고 이런 거 다 할 거야. 영상이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 12월 9일부터 개강하고 교재도 입대, 섬기한, 입고가 된다. 1월 중으로 다 완강이 될 거야. 빨리 따라오는 학생들은 1월 말까지 완강이 충분히 가능해. 매주 8강 이상 업로드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획 잘 잡아서 잘 따라오면 좋겠고 내신완성사백진은 작년 강의로 다 완강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들어도 되고. 알겠지? 병행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상황 학습 계획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올해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한국화풍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4권 한 세트야. 본교재가 있어요. 이거 강의용 교재야. 이걸로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 되고 문제편이 있어요. 근데 문제편이 분건돼 있어. 문제 쭉 있는 거 있고 정답, 해설, 이거를 분건시켜서 이게 2권이야. 그리고 서브로트, 필기, 이거 송기씨도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권 한 세트. 플러스 옵션으로 내신사백제가 있다 그랬어. 부교재로 이것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교재 소개, 본교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편이 평가원 기출 문제, 기본 기출입니다. 447문제로 돼 있고 서브로트는 이따 내가 한번 보여줄 텐데 좀 작은 사이즈야. 내 말하는 구술 내용, 판서 내용을 예쁜 송구씨로 다 써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흐름이 끊기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 필기 다 돼 있으니까. 알겠지? 강의에만 집중하라 이거지. 간단한 밑줄, 별표 이 정도만 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복습용으로도 좋아. 스프링으로 돼 있고 이거 갖고 다니기 편하거든? 특히 내신 공부할 때 복습용으로 최고로 좋아.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이것도 있어요. 문제 형식인데 문제 공급을 참 많이 해줄 거야. 이건 나중에 학습법 가이드 하면서 내가 영상 따로 찍어 올릴게. 자, 본교재 이렇게 올 칼라로 편집 잘 돼 있고요. 본교재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본교재도 간단한 개념 확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편인데 본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 정답해서는 분건돼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문제들은 이렇게 2단 편집돼 있어. 추가로 평가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기출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문제 내는 거기서 매년 수능과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했는데 그중에 아주 어려운 고난도 추론용은 여기다 못 집어넣어. 그건 너무 어려웠어. 나고대 학생들이. 내가 앞에 얘기했지? 그거는 상크스 문제편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우리 고등학교는 과학고인데 과학중점 고등학교인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내신 문제라도 그러면 상크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야. 대부분 학교는 안 그래. 이 정도에서 다 내신 문제 다 커버가 됩니다. 서브로트 이렇게 돼 있어. 정말 필기 잘 해놨어. 알겠지? 이거 복습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시간 낭비 막아주려고 해놓은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완성 400제도 이렇게 2단 편집돼 놔 가지고 주관식 문제들, 단답형, 서술형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 전국 고교 좋은 문제들 해가지고. 알겠지? 이런 형식으로 교재가 되어 있다.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PDF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이용 생명과학원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